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해피리더 채널에서 소개한 적 없는 새로운 분야의 신간도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시각의 한국사를 접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역사는 실제 있던 현실이라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은 잘못 쓰인 한국사의 결정적 순간들 저자 최준경 출판사 믹스커피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삼국시대 말부터 원명교체기, 명청교체기와 조선후기의 격병기와 함께 민족분단의 역사까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역사를 보다 전략적으로 보는 시도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교훈을 얻으려는 저자의 의도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 생생한 사건 현장을 되돌아보며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선택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담겨 있어 역사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 선조들의 치열했던 삶의 자체를 반취해 보는 한국사의 결정적인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리학 질서에 매몰된 인류과학기술 고려로부터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경영체계를 물려받은 조선이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한 이유는 기술을 육성하는 국가 시스템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산홍공상을 기반으로 한 건국이념은 농업을 우선시한 반면 공업과 상업을 천시하면서 문명발전과 무기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을 경시했다. 특히 1442년 과학전재장형실의 비참한 대장은 기술축적의 맥을 끊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세계인류를 자랑하는 과학기술이 수두룩했다. 먼저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개발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은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섰다. 목판 인쇄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는 당시 체계 제작과 보급이 활발했고 지식의 전파가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다. 또 고려말 최무선이 우왕의 지시로 화통도감을 설치해 화포를 개발하고 1380년 진포해전에서 수군군함에 배치해 운영한 것도 창의적인 시도였다. 동양 최초의 한포 운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한포를 사용해 승리한 해전이다. 해상전투에서 화양무기를 사용한 최초의 사례는 백년 전쟁 기간 중 1338년 발생한 아르네 무의된 해전을 들 수 있으나 화양무기를 운영한 영국군이 패배했기에 전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적선을 불태우거나 부술 수 있는 수준의 파괴력은 갖추지 못했던 개인화기 수준의 화양무기였다고 봐야 하므로 전술적으로 평가할 때 세계 최초의 한포 운영 해전은 진포해전으로 보아야 옳다고 본다. 또한 고려수도 개경 상공인들은 서양보다 200년 이상 앞서 복식부기를 사용했다. 송도사계 치부법이라 불리는 개경 상공인들의 복식부기 기록 방식은 서양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만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이자 수학자로 회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카 파치올리는 1494년에 복식부기에 관한 책 산수, 기아학, 비례와 비례적인 것들의 대전을 발간했다. 이 책에 나온 복식부기 내용이 유럽 상공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걸 정리한 것인지 그의 창작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걸 정리한 거라 하더라도 고려가 시기적으로 앞서 있었다는 게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독일의 지성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극찬한 바에는 복식부기는 서구 자본주의 발전을 이끈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려가 유럽보다 앞서 사용했고 조선시대에도 계승된 것이다. 조선 초기 상업과 공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려시대에 축적된 과학기술은 조선의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이 계승되며 업그레이드되었다. 일례로 세종대왕 시절 조선군의 화포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까지 올라갔는데 세계 최초의 로켓탄이라 할 수 있는 신기전이 개발되고 권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10cm 내외 길이의 세총통이 개인화기로 개발되었다. 세종대 세계 최초로 제작된 치그기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라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탁월했지만 강우량을 측정해 비가 오는 패턴을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해 농사에 활용하고자 한 게 소프트웨어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 흔히 고려청자의 기술적 우수성과 탁월한 예술성을 이야기하며 조선 백자는 그 아래 수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조선 백자는 도자기 제조 기술에서 소재의 혁신을 이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진액이 아닌 고령토로 빚어져 맑고 영롱한 빛을 바라는 조선 백자는 일본인에게 보석처럼 보였고 일본은 앞다투어 조선 도공을 붙잡아갔다. 하지만 이처럼 세계 수준의 기술과 경영체계를 갖추고 출발해 세종대왕 시절에 꽃을 피웠던 조선은 후기에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힘은 과학과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야 산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파괴력과 정확도가 큰 무기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왜 세계 수준이었던 조선 초기 과학기술이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며 하위권으로 전락했을까 그렇다면 조선의 기술은 언제부터 세락하기 시작했을까 조선 건국 후 반세기가 지난 1442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1442년은 세종의 관심을 받으며 해시계, 물시계, 천문관측 장비 등 여러 가지 발명을 주도했던 천재과학자 장영실이 군장을 맡고 역사에서 사라진 해다. 장영실이 세종의 어가를 개조했는데 이동 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임금에게 불경죄를 진 것이라 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과연 장영실이 직접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장영실이 손재주가 있다고는 하나 대여군의 지휘에 있던 그가 어가를 개조하는 일을 직접 하다가 실수를 한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누군가 장영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에게 책임을 씌었거나 어가를 의도적으로 손상시켰을 가능성은 없을까. 천민 출신으로 고위관료가 된 장영실은 벼슬이 오를 때마다 많은 신료가 신분질서를 내세우며 불편해했다. 앞뒤가 석연치 않은 장영실의 퇴장은 이후 성리학적 질서의식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압도하게 된 계기이자 가시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의 비참한 퇴장을 지켜본 조선의 기술자들은 충격을 받고 기술 개발과 습득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세종이 죽고 난 뒤 세조때에 이르자 집현전은 문을 닫고 만다. 그로 인해 많은 발명품이 방치되고 발명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사라진 건 통탄할 일이다. 1713년 숙종이 궁중에 있는 발명품에 대해 아는 자가 없다고 탄식했을 정도로 조선의 과학기술은 퇴보하고 있었다. 궁중에 있던 해식에 앙부일구가 어디론가 사라져 1852년 철종은 앙부일구가 어디에 있는지 하문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기술자를 천시하는 사회에선 기술자들이 노력하길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대가 기술을 계승해 발전시켜야 할 동기부여도 부족했을 것이다. 조선에서 외면당한 신기술이 이웃 일본으로 흘러들어가 활짝 꽃피우며 일본의 비약적 성장을 이끈 사실은 지나쳐선 안 될 역사의 아이러니다.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이전받아 꽃피운 대표적인 기술은 조선 백자와 은재령 기술이다. 임진왜란 때 외군 장수들은 조선 도공을 데려다가 극진히 대접하면서 조선 백자에 일본의 문화를 녹인 도자기를 만들었고 유럽의 수출에 큰 인기를 끌었다. 조선 백자는 도자기 소재를 진흙에서 고령토로 바꾼 것으로 세계 도자기 역사에 한 핵을 그은 발명품이었다. 또한 조선의 재령 기술은 일본을 세계적인 은생산국가로 등극시켰다. 연산군 시대에 개발된 은재령 기술인 연은분리법은 세계 최첨단의 효율성을 가진 신기술이었다. 양인 김간불과 장래원 소속 노비 김검동이 개발한 연은분리법은 대거란에서 연산군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기술 시연회가 열렸다. 납과 은이 녹는 온도가 다른 점을 이용한 기술로서 먼저 녹은 납이 소나무제에 베어들어가게 해 제거하는 기술이다. 은광석은 납과 은이 섞여 나오기에 분리해내는 게 과제인데 연은분리법은 효율이나 속도 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이었다. 당시 세계무역의 결제수단이 은이였기에 새로운 은재령 기술은 국가의 부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희지부지되고 말았다. 은이 많이 생산되면 사치풍조가 생긴다는 게 반정으로 왕이 된 중종이 신기술을 버린 이유였다. 성리학적 가치관에 함몰된 지식인의 시야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획기적인 은재령 기술을 개발한 조선의 단천 은광산은 폐강되다시피 한 대 반해 일본의 이와미 은광산은 조선의 기술을 받아들여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산과 어깨를 견주는 세계적인 은광산이 되었다. 매장량이 많아서라기보다 재령가정의 속도와 수율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당시 세계무역의 결제통화 역할을 하는 귀한 자원인 은을 활용해 세계무역 질서에 참여했고 국력을 착실히 쌓았다. 산원공상 건국이념의 한계 조선은 성리학을 받들면서 중농주의에 입각한 신분질서를 구축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도 아래서 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상업에 종사하는 경영인들은 하측민으로 대부분 빈곤하게 살았다. 이들은 지배층의 착지 대상이 됨으로써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새로운 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유롭게 유통하지 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조선에서의 기술 축적과 상용화를 어렵게 만든 배경에는 건국이념 그 자체가 있었다. 조선의 건국이념이 산원공상을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이 가진 한계는 미국과 대조했을 때 더 분명해진다. 미국의 건국이념은 자유로운 창업과 신기술을 북돋으면서 미국의 성장 토대가 됐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헌법에서 제시된 건국이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개인의 자유 둘째로 기업하는 자유 셋째로 작은 정부이다. 나아가 미국은 유럽의 문호를 개방해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특허권 보호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창의력의 가치를 인정했다. 미국의 건국이념과 이민제도, 특허권 보호제도는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며 독립한 지 최 백년이 지나지 않은 농업국가 미국을 세계 제1의 산업대국으로 올려놓았다. 일례로 유럽의 기술자는 신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려면 동업자 조합의 동의를 받든가 왕실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미 기득권자가 된 동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신기술의 적용을 쉽게 허용할 리 만무했고 왕실도 기존의 질서를 깨는데 적극적이기 어려웠다. 이에 신기술을 가진 유럽의 기술자들은 좌절하기보다 미국행 선박에 몸을 실었다. 미국에서는 자유로운 창업이 가능했고 신기술을 특허제도로 보호해주기까지 했다. 19세기 이후 인류의 생활에 혁신을 가져온 발명품 거의 모두가 미국 기업에서 개발된 이와 배경은 바로 이런 미국의 국가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 시스템의 중요성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기술자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에게 훈련받은 제자들도 불만스럽긴 해도 자리를 지켰을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이 후진을 양성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원자가 적었을 것이고 본인도 기술을 전수할 흥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임진왜란 중에도 기관총의 원적격인 화차 세계 최초로 신관을 장착해 폭발 시점을 조절한 비격 진천내와 같은 명품 화약 무기를 개발했지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기에 부국강병의 길로 연결되지 못했다. 명청교체기의 국가대전략 실패 명나라와 청나라가 대립하던 17세기에 조선은 청나라와 명나라 중 결론이 나기 전에는 중립을 지키는 게 자연스러운 외교 전략이었다. 그런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가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광해군의 외교 노선을 벌이고 명나라 편에 서서 노골적으로 청나라를 적대시함으로써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화를 자초했다.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나라와의 의리를 배신하고 만주족과 내통했다는 게 광해군 실각의 명분이었기에 청나라를 적대시해야 정권을 유지할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전쟁 이후에 왕권 안위에 더 신경을 써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만 백성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참극을 방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의문의 병자호란 1636년 병자호란과 관련해 역사교실에서 주로 가르친 내용은 주전파와 주하파의 대립 인조가 청태종에게 무릎 꿇은 삼전도의 구려 야만족 청나라에게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선비의 절개 기어이 치욕을 갚기 위해 북벌 계획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는지 당시 동아시아 세력 판도와 조선의 외교 전략은 어땠는지에 관해선 언급이 없다. 북벌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분석도 없다. 청나라에 짐승처럼 끌려가 고초를 겪은 최대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조선 백성의 고통도 애써 외면한다. 병자호란 중에 두 나라의 주력부대가 격돌한 전투가 없었고 압록강 두하 5일 만에 청군 선봉대가 한양에 들어왔는데도 조선군의 방어전략에 대한 평가가 없다. 무언가 명쾌하지 않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과 만주족은 발해를 같이 건국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반면 한족은 고조선의 멸망과정과 백제 고구려의 멸망과정에서 우리 민족에게 치욕과 고통을 안겼고 조선 초기에도 공려와 재물을 요구하며 괴롭혔다. 중원의 상황을 보면 명나라가 농민 반란과 만주족의 도전으로 내우 외환을 겪으며 구군이 급격하게 기우는 중이었다. 명나라는 병자호란 후 7년여가 지난 1644년에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에게 멸망했다. 반면에 만주족은 부족 통일을 이뤄 주변 민족을 복속시키고 한족을 포섭해 홍의포와 같은 첨단 무기를 자체 생산하며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렇기에 명나라와 청나라가 대립하던 17세기 조선은 청나라 편을 들거나 중립을 지키는 게 자연스러운 외교 전략이었다. 그러나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가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광해군의 외교 노선을 버리고 명나라 편에 서서 노골적으로 청나라를 적대시함으로써 화를 자초했다. 인조는 왜 그런 상식밖에 선택을 했을까 만일 인조가 청나라 편에 섰더라면 드넓은 중원을 차지한 후 만주를 비워놓고 중원으로 진출했던 청나라로부터 고구려 옛 땅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조선 백성을 만지로 이주시킬 기회를 얻었을지 모른다. 이처럼 의문 트성인 병자호라는 기존 교실의 틀을 벗어나 전략적 관점에서 철저히 해부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병자호란을 보는 관점을 강요하는 건 아니다. 시야를 넓혀 역사를 보다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보는 훈련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교훈을 얻으려는 시도다. 만주족의 굴기와 광해군의 지혜 명나라 정벌의 기치를 올린 누르아치가 이끄는 만주군과 명군이 1619년 사류회에서 싸웠을 때 강해군은 명나라의 요청으로 군대를 파병 하면서도 도원수 강홍립에게 따로 밀질을 줘 새가 불리하면 누르아치에게 투항하도록 했다. 실제로 강홍립은 적당히 싸우다가 누르아치에게 투항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파병한 은회 즉 제조 지은에 대해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 인식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선조는 명나라가 도와줘 임진왜란에서 이길 수 있었고 조선군은 공을 세운 적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1602년 7월 23일 선조 신록에 따르면 중국 조정에서 군사를 동원해 강토를 회복했으니 이는 후종했던 신하들이 충성스러웠던 덕분이다. 우리나라 장졸은 실제로 적을 물리친 공로가 없다. 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국난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난 극복의 공이 명나라 원군을 불러들인 자신에게 있다고 치졸하게 강변한 것이다. 반면 아버지 선조를 대신해 전장을 누볐던 광해군은 조선군을 앞세우고 뒤에서 세망 과시하는 명군의 소극적 태도와 조선 백성 갈치 여차 여차하면 조선 삼도를 하량 해서라도 외군의 명나라 진입만은 막으려 시도했던 위선적 태도 조선 군간민의 분투를 잘 알고 있었다. 광해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선이 명나라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 백성 사이에 외군은 얼레빛이고 명군은 찬빛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명군의 수탈이 심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만주 사이에서 힘의추가 어디로 기우는지를 예의주시했다. 강북립이 광해군의 밀지에 따라 투항해 누루아치의 참모가 된 건 훗날 힘의추가 어디로 기우는지를 파악하기 쉽고 힘의추가 만주로 기울 때 조선의 행마가 쉬워질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광해군이 어렵게 닦아 놓은 길을 인조 반정이 막아버린 모양새가 되었다. 병자 후란 전향 무책임한 인조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세력은 스스로를 한족의 일원이라고 여기는 소중화주의 물든자들로 명나라를 어버이의 나라로 숭배하는 집단이었다. 광해군이 사루 전투 당시 만주족과 내통했던 사실과 명나라와 만주족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걸 반정의 명분으로 삼아 왕권 교체에 성공했기에 세왕권의 명분을 강화하는 유일한 수단이 만주족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런 노골적인 적대정책이 청나라 조야를 자극해 병자호란을 불러들였다. 인조 스스로도 청나라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반정의 업보라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다. 1636년 3월 백성에게 내린 유시에 인조의 복잡한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만주족 사신이 후군국이 청나라로 칭제 권언하고 홍타이지가 황제로 즉임함을 알리려고 왔을 때 사신들을 내쫓고 내린 유시다. 강약과 존망을 헤아리지 않고 의로운 결단을 내려 서울 사람들은 전쟁의 참화가 눈앞에 박돼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오랑캐를 배척하고 거절한 것을 통쾌하게 여기고 있다. 충의로운 선비는 각자의 책략을 다하고 용감한 사람은 종군을 자원하라. 국가가 망해도 전쟁을 해야 하고 국민이 처참하게 깨져나가도 명분을 지키는 게 옳으니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다. 기세 등등했던 조종의 태도와 다르게 병자호라는 이렇다 할 전투도 없이 최대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는 참극을 빚고 종결되었다. 쌍령전투 토산전투 동선년전투 광교산전투 기마전투 등이 있었지만 대대규모 내지 여단규모급의 중소규모 전투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쌍령전투에 참가한 근황군의 규모가 4만 명이라고 연료실 기술에 기록되었지만 근황군은 예비군으로서 주력부대가 아니며 병력규모에도 논란이 있다. 정해를 산성에 가둔 도원수 군사작전의 기본 무시 철각기병들을 주력으로 하는 청군이 압록강을 건널 움직임을 보이자 도원수 김자점은 조성군 장병에게 산성에 들어가 전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해 조성군 장병을 병자호란 내내 산성 안에 묶어놓는 군사상식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압록강이나 대동강 전선에서 조성군 총통부대로 방어선을 구축해 청군기병대를 공격해야 한다는 건의도 묵살되었다. 그 결과 청군기병대가 압록강 도하 5일 만에 한양에 당도했다. 압록강에서 멀리 떨어진 황해도 정방산성에 있던 도원수 김자점은 청군이 압록강을 도하했다는 봉화신호를 받고도 한양으로의 알림을 두 번이나 차단했다. 정방산성 이남의 조성군과 한양의 조종에서 제때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밖으로 나가 남지나는 청군기병대를 요격하자는 부하장수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청군의 빠른 남하를 방치해 조성군과 조정이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큰 혼란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김자점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가 무능해서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를 그르치려 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정이 강하도록 피신하려 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병자호란 불과 3년 전인 1633년에 공유덕 등이 이끄는 명나라 수군이 청나라에 귀순했기에 만주군은 더 이상 유목민만의 군대가 아니었다. 공유덕의 수군이 청나라로 투항할 때 명군의 요청으로 조선군 총통부대가 출동해 청나라 군대와 교돈했으므로 조선조정도 청나라 수군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공유덕 함대에게 강하도는 식은 죽 먹기여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실제로 청군의 강하도 상륙작전은 홍의포를 필두로 한 한포 사격을 시작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조선군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간단히 제압되었다. 청나라 수군의 존재로 강하도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닌 줄 이미 잘 알고 있는 조선조정은 왜 굳이 강하도로 피신하려 했을까? 홍타이지 국서의 비밀 조선조정은 반정으로 어렵게 얻은 왕권을 이룰 수 있는 전쟁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뛰어든 것일까? 나름의 생존 대책이 있지 않았을까? 홍타이지가 보낸 국서의 내용에서 의외의 단서가 보인다. 너희 나라가 산성을 많이 쌓는다는데 만약 내가 큰 길로 곧바로 한양을 향해도 산성으로 나를 막을 것인가? 너희가 믿는 건 강하도인데 내가 팔도를 다 유린해도 조그만 섬 하나로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러한 국서를 접하고도 조선군 정예병들을 산성에 묶어놓은 김자점과 이를 승인한 인조는 엉뚱한 계산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홍타이지는 조선 정벌에 앞서 몽고 거란 등 주변 민족을 정벌했는데 심하게 저항한 부족의 지도부는 용서하지 않았으나 크게 저항하지 않고 적당한 당이 싸우다가 항복한 부족의 경우에는 일정수의 포로와 재활을 징발하고 지도부의 지위를 보존하도록 관영을 베풀었다. 인조 입장에서 직권명분인 친명 배청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왕권을 유지하는 묘수가 없는 건 아니었다. 소극적 저항 후 적당한 계기에 항복하는 개념을 잘 구사하면 백성의 희생 위해 조정의 안위는 지킬 수 있다라는 야비한 계산을 한 건 아닐까. 핵심 군사보직인 도은수와 강화도 수비사령관의 군사작전 경험이 없는 반전공신 김자점과 김경징을 등용한 인조의 인사도 수상하기 이를 데 없다. 군사작전의 성공보다 전쟁 중 그리고 전쟁 이후에 왕권 아니에 더 신경을 썼다는 방증이 아닐까. 소중화론의 대두 조선이 청나라와 함께 중원을 도모했더라면 청나라가 조선에게 선물을 주어야 했고 그건 누르아치도 스스로 인정했듯 요동 땅을 원소유자인 조선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누르아체의 성이 애신강나로서 신라의 후예라는 설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조선의 우호적이었던 만주족으로선 형제의 나라 조선이 후방에서 든든히 버텨주길 원했을 것이다. 만절 필동으로 대변되는 소중화론의 망령은 조선이 망하는 날까지 조선 조종을 사로잡으며 청나라를 멀리하는 비현실적 행태로 일관했다. 만절필동은 황화가 굴절이 심해 방향이 바뀌어도 결국 동쪽으로 흐른다는 의미로 순리대로 된다. 정해진 대로 된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선조가 명나라의 구원을 계기로 명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뜻으로 만절필동 제조 제조 번방 이라고 쓴 이유 조선 사대부 에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명나라를 향한 충성심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1703년 숙정은 화양동 서원안에 임진왜란 때 파병한 명나라 황제 신정과 의정을 기르기 위한 사당을 짓고 만절필동에 양끝을 따와 만동묘라고 이름 지었다. 2년 후인 1705년 에는 창덕궁 안에 대보단을 세워 명나라 황제들에게 지내는 제사를 공식화 했다. 한적도 하지 않는 제사를 조선에서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명분 없는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일 뿐이다. 조선 사대부들은 청나라가 중원을 평정하고 세계 제1의 제국이 된 이후에도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았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를 유일한 황제로 인정하고 숭정 공공 연식으로 표기했다. 중국 한족의 일원으로 문화를 승계한다고 생각하는 소중하로는 만주족이 지배하는 중원과의 관계에서 많은 굴곡을 빚었다. 나날이 발전하는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백안시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청나라의 문물을 연구하는 북학은 18세기 후반에 비로소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등의 실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었지만 때니 증감이 있었다. 소중하론에 따른 근거없는 우월감을 갖다 보니 17세기 초부터 약 200년 동안 12차례나 일본의 통신사를 보냈으면서도 서양가 교육하며 눈부시게 성장하는 일본의 문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고구려는 왜 백제의 위기를 방관했나? 7세기 동아시아 세력 판도를 볼 때 백제가 멸망해 당나라 영향권에 놓인다는 건 고구려가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는 걸 의미했다. 중국군이 고구려를 칠 때 고구려의 필승 전략은 명림 답부가 최초로 입안해 실시한 청야 작전이었기 때문이다. 청야 작전은 백성과 가축 국물을 거점 방어 중심인 성으로 모으고 식량이 될 만한 건 모두 파괴해 적군이 보급 부족으로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는 전술이다. 병참선이 길고 현지 식량 조달이 어려운 중국군이 청야작전을 구사하는 고구려군과 고구려 영토 안에서 장기전을 치르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백제의 멸망과 신라의 조력으로 병참 문제가 해결되어 청야작전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고구려의 운명도 끝났던 것이다. 고구려는 이러한 사정임에도 왜 나당연합군에게 공격받고 있는 백제의 위기를 외면했을까 이 질문은 우리의 역사교실에서 좋은 토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여러가지 가설이 있지만 고구려는 백제의 위기가 곧 고구려의 위기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백제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이 가장 설득력 있는 관점이라고 보인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해준 이후 신라를 속극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신라가 고구려를 상대로 그런 어마어마한 배신을 하리라곤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의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는 상황을 보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건 이후 민족사의 전개 과정을 볼 때 두고두고 지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